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눈치를 쳤어요 눈치를 쳤어요 애들아 엄마왔다 엄마왔다 냄새 받을거야 엄마왔다 엄마왔다 너무 오랜만이지 너무 오랜만이야 감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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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들어가자 네 이렇게 저녁마다 아빠 옆에 딱 붙어 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저의 아버지 병원에 모시려고 간 시간동안 잠깐 잠깐 찍어둔 남해안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일부 정경을 찍어보았습니다 산책도 좀 했었구요 오래 있다보니 잠깐 잠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되더라구요 조만간 그곳에서 찍어둔 영상이랑 사진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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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